인피니티, 올 뉴 인피니티의 M 중장기 마케팅 강화 혼다 코리아는 5월을 맞아 어코드와 임사이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코드 한국 출시 7주년을 기념해 5월 한 달 동안 어코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형 3D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무상 장착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혼다의 대표 하이브리드 모델인 인사이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등록세, 취득세, 공채에 대한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모든 혜택은 5월 등록 고객에 하나여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혼다 코리아 홈페이지 www. 혼다 코리아 KR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면 된다. FDA K Janine油 K hoëtles K K